안녕! 제가 2024년 한 해가 딱 시작되고 나면서부터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방송으로 여러 가지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부산을 지금 거진 3주 만에 왔어요.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그 친구 수민이한테서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 친구도 인천으로 이사를 갔었는데 설날이라고 신정에 놀러 왔다고 해가지고 오늘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기가 이제 곧 돌이 되는데 유준이였나? 유준이가 아니고 도준이? 도현이? 조금 있으면 애기가 돌이라고 해요. 그래서 초대를 했습니다. 이 집에서 키우는 애기. 애기야! 지금 밖에 친구 온대. 너가 형이긴 한데 너보다 약간 더 커져서 오는 친구가 있을 거야. 처음 봤을 때는 엄청 작았던 깐난 애기였는데 지금 그 친구 오니까 같이 재밌게 놀아줘야 돼. 왜 이렇게 꼬질꼬질해졌어. 근데 오늘 뭐 달리기 한판 하고 왔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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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온다, 애기 온다, 애기 온다, 너도 좋으니? 나도 좋아. 그쪽 애기랑 우리 애기랑 만나게 해주는 장면. 야! 야, 시끄러워! 도현아, 안녕. 안녕하세요. 이거 완전히 순동인데? 완전 순동하지. 도현아, 여기 와봤잖아. 그때 몇 살 때 왔었지? 그때 6개월인가. 빨리 뒤집을 때. 맞아, 뒤집기도 해. 근데 이제는 선다, 야. 왜? 어디 가놔? 도현아, 어머니 어디 가놔? 냅둬 냅둬. 그릇 올리고. 어? 그치? 얘 지금 얼굴 표정이 좋다, 지금. 도현아. 잠깐만, 급격하게 굳어봤는데, 나보니까? 근데 이 애기들은 딱 봤을 때 옆에 볼 뜨기가 왔지? 볼 따구가. 하지 말고. 치울한다. 도현아. 도현아. 도현이 인생 처음 한라봉 먹어보자. 맛을 느끼겠나? 엄마가 미안해. 응. 어? 잘 먹는데. 친구 좋아하는 거 아이가. 반응이 너무. 뭐 없어? 뭐 없어? 어? 어? 표정이? 어? 응? 응? 왜 이렇지? 이러는 거 같은데? 응, 그러니까. 뭐 아무렇지 않네. 뭐야! 괜찮나 봐. 김도현. 뭐? 뭐라고? 말하자. 뭐. 예? 우연아. 양천수로 지는 거 봐? 뒤로 뺀다 뒤로 뺀다 뒤로 뺀다 자자자자 준대 이모가 줄대 자 응 응 응 응 응 미안해 이제 말하는 거야? 뭐라고? 짜증나게 하지 말라고 이제 좀 괜찮나? 뭐 헤어진 거? 한동안 외롭다 외롭다 하다가 요즘 좀 연락이 없더라고 근데 딱 그때부터 괜찮아 아 진짜 응 야 또 열심히 사니까 또 멋져 나 지금 진짜 3주 동안 집을 못 들어왔다니까 그래 도연 씨에 둘 줄까요? 응 응? 줄까요? 니는 안쪽에 넣었더니 아까 올렸다 이거 감사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진짜 제일 재밌었던 거잖아 혼자 잘 넣었네 이거 숨겼다가 딱 해두는 거 아냐? 어딨지? 교라 어딨지? 교라 어딨어? 교라 어딨어? 교라 어딨어? 교라 어딨어? 어? 교라 어딨지? 엄마 가했다 너무 반응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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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말하면 진짜 물어봐봐 배 안에서 뭐 했냐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뭐 했었어? 이렇게 너는 왜 했었어? 나? 어 궁금하다 나 엄마 뱃속에 있었어? 나 기억이 안 나 맨날 엄마가 어렸을 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하면은 진짜 무서웠거든? 근데 지금 하고 생각하면 그 다리가 여기 다리였어 엄마 다리 아이씨 엄마 다리 수루야 네? 너 이제 정교회장 됐으니까 이모가 친구들한테 뭐 사줬으면 좋겠어 운동장에 선택하다 친구들은 제가 그냥 햄버거 사갈까? 햄버거는 안 돼요 이모가 안 돼? 그러면 과자 같은 거 사갈까? 이모가? 어 좋아요 그냥 과자 말고요 이모 직접 포장해가지고 마이주나 이런 간식들 넣어가지고 애들한테 나눠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모 일을 시키네 그러면은 5학년 전부 몇 명이야 지금? 지금 10명이요 알겠어 이모가 한번 해볼게 네 아 아 지금 수루 친구들한테 사줄 선물을 자고 있습니다 많이 샀죠잉? 원래는 햄버거를 사주려고 했었거든요 전교생한테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한 학년 전체한테 햄버거를 사려고 했는데 학교 측에 물어보니까 제 시대랑 다르게 외부인이 주는 음식에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곧 발렌타인데이 교 수루도 사탕을 주는 걸 원했어서 사탕을 좀 사러 왔습니다 지금 통영 이마투입니다 아니 수루 학교는 지금 여름방학을 두 달 동안 해버려가지고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지금 딱 맞춰 도착했습니다 거의 2시 8분 여기에서 친구들한테 나눠줄 과자를 포장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지퍼백을 짠 걸 하나 샀는데 친구도 하나 샀게 아니 근데 이 정도면 무슨 김수루 내 남자친구도 아니고 고집 내 딸이야 내 딸 이건 조카가 아니라 이렇게 10명한테 줄 선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복보기에는 보잘것 없어 보이긴 한데 솔직히 이거 굉장한 양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일단은 2시 반 정도쯤에 수루가 나온다고 했는데 전 전 왔다 김수루 어디야? 저 마쳤어요 나 여기 주차장에 있어 그러면 애들 다 청소 끝내고 제가 구할게요 알겠어 양이 세게 얘들아 이상한 개씩 받아봐 여기 우르르 나온다 얘들아 5학년 애들 전부야 이게? 그러면 너네 몇 명? 3, 4, 5, 6, 7 3명 돌 나왔네 얘들아 일로 와봐 얘들아 이거 하나씩 받아봐 이거 수루가 나눠주자 수루가 이번에 정교회장 돼서 고맙다고 주는 선물이야 알겠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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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너네 이제 6학년 되는 거야? 네 6학년 되는 소감이 어떤데 이제 제일 맞언니네 이제 벌써 얼굴에 지금 여드름 나기 시작하는 아니 여드름 나는 걸 왜 말하냐고 애기들한테 애들 표정이 별로 안 좋잖아 이래가지고 햄버거를 나눠줬어야 했다니까 애들 표정이 확 안 좋아지네 지금 아 좋다 일단 저희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수루가 아니 아빠 벌써 먹나? 수루가 이제 다시 수업을 들으러 간 사이에 근처 짜장면 맛집에 와가지고 짜장면을 먹습니다 이거 2인분 맞아? 4인분 시킨 거 아니야? 두 번 눌러서 2인분 2인분 이게 2분이라고? 너무 많은데? 기다려 기다려 3인분 통영 쟁반 짜장엔 쭈꾸미가 있다 우와 3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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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루를 기다리는 중 밥 한 번 먹이기 참 힘드네 이거 밥 한 번 먹이기 참 힘드네 이거 얘들아 아우 시끄러워 그냥 진짜 수루야 나 너네 학교 구경 시켜주면 안 돼? 들어가도 되죠? 그냥 이렇게 외관에서만 소개 시켜줘 그러면 석을 쳐다보니 오저희 와 뛰어내리면 안 돼 새끼 학교 진짜 이쁘다 맞지? 여기는 강당이야? 네 강당이에요 우와 강당 짱 크다 너네 학교 안녕 안녕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이야? 전교 부회장이야 이제? 6학년이야? 사인 못 받은 게 너무 분해가지고 제가 통책 들고 다니거든요 사인 못 받은 게 분했다고? 응 반응이 너무 좋다 그니까 그렇게 사인 받고 싶었어? 네 왜? 수루야 나도 사인 하나 부탁해 드릴 어? 안녕하세요 6학년이야? 네 이제 중학교 1학년 되네 어 네 얼굴 놔도 돼? 네 네 진짜로? 사인해줄게 사인해줄게 바람을 열어야 된다 예 너네 둘이 같이 밥 먹으러 갈래? 근데 저 센터 가야 돼 아 센터 가야 돼? 아 센터 가야 돼? 그러면 버스 타고 그럼 다음에 와가지고 이놈 사줄게 조심해서 가 잘 가래 잘 가래 윤어 인생 다 살았어? 저 문제 생겼어요 왜? 제가 중학교 1학년 가야 되거든요 근데 버스가 없어요 태워다 줄까? 어 진짜 그래야 돼요? 너 태워다 달라는 소리 아니었어? 네 너는 6학년이야? 네 야 6학년은 확실히 다르긴 하다 키가 커서 너 6학년 오빠들 왔는데 왜 그래 인상 풀어 정교회장 정교회장이야? 지금 현 정교회장이야? 네 이제 얘로 볼게요 이제 얘로 바뀌었어? 그러면 빨리 이제 전해줘 악수해줘라 잘하라고 빨리 정교회장 그래 악수해줘라 좋은 말로 악수해줘 악수해라 빨리 정교회장 회장 열심히 해라 너네 중학생 되는 기분이 어떤데? 너무 행복해요 진짜로? 너 이제 맨날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는데 괜찮아? 즐겁진 않은데 행복해요 이제 곧 있으면 수능 치는데 어떠세요? 어 망했어요 살려주세요 은하랑도 같이 가면 좋은데 은하와 같은 동네여서 세월아 그럼 은하 센터 가야 되는데 은하 부를까? 은하 어딨는데? 버스 정류장에 있을걸요? 은하야 센터 몇 시까지 가야 돼? 몇 시 타고 시간 늦게 데려 가야 돼? 그러면 밥 먹고 갈래? 센터 어딨는데? 미술동에요 미수도 가는 길이야 가는 길에 빨리 타? 여름방학 하기 전에 모였던 그 멤버가 그대로 탔다? 미술동 난 백일로전 원래 사먹고 싶어 나 물배치 왔지 오늘? 네 어떤게 먹었어요? 그거? 우리 만들어서 먹었어 근데 호시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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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지그랬어 이모가 술 정교회장 재입고 했으니까 맛있는거 사줄게 네비요 네비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 자 일단 뭐 먹을건지 정하고 갑시다 너네가 먹고 싶은거 사줄게 고기도 괜찮아 정하세요 빨리 네 일단 그러면 빨리 상의하고 말해주세요 음식이 제일 중요한거 아니지 맞아 인생에서 음식이 제일 중요한거 아니지 정했어 뭐 먹을지 마라탕 나 마라탕 안 먹은지 한달됐어 그치? 마라탕 마라탕은 1인 1소연인데 수요를 해야 되는데 수요를 안하면 우린 지금 마라 마라 럭시앤 너네 근데 고기는 안먹어? 고기 안생겨요 초등학생들한테 마라탕은 뭔데? 마라탕은 우리의 우리의 티 같은 존재? 우리의 티 같은 존재? 수요를 마주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야 진짜 마라탕 먹을거야? 진짜 마지막으로 물어본다 진짜 마지막으로 물어본다 얘들아 고기 안 먹을거야 근데 마라탕에 고기 추가하면 돈이 나오니까 마라탕 사랑해요 마라탕 사랑해요 마라탕 사랑해요 마라탕 내가 여양팡이 만난다고요 파리 뺐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뺀거야 아니요 어제 엄청 쪘어요 너네 진짜 마라탕 먹을거야? 네 은하랑 수루랑 하나 해서 고르고 은희 혼자 다 먹을 수 있어 너 이리 1마라탕 해 진짜 진짜로? 다 먹을 수 있어 자 골라보세요 양파두들 안 먹을 거예요? 나? 네 거 뺏어 먹을 건데 넵 가자 먹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시내 같은 데 나오면 집 들어가서 엄마 안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 지금? 원래 그래요 멀리 나오면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요 지금 너네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어 내 또 너 왜 정교회장 받았어? 고민했거든요 아니 나간이 뭘까 이러고 있었는데 엄마도 나가라고 하고 선생님까지 나가라 진도 상관하잖아 수루는 공략이 뭐였는데 심심시간에 승량별로 물에 추천 받아서 틀어주는 거라며 그러고 그리고 거냐 인명 인명으로 거냐 인명으로 거냐 너네한테 수루는 어떤 친구야? 분란 많은 친구 분략 많은 친구 분략 많은 친구 귀엽다고 수루 친구들한테 인기 많아? 인기 많아요 왜 인기 많은데? 인기 인기 그리고 수루가 인기 많은 짓을 해요 일단 진짜? 진짜 사람 많은 데 가면 일단 간좋은 짓을 하고 응 이 혼자 서 있는 진짜 넘어지고 추루 추고 맛있게 먹었어? 이모가 더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데 왜 도대체 마라탕을 먹자는지 정말 모르겠지만 이거 사준 거는 수루가 정교회장 돼가지고 6학년 돼서 더 친하게 지내라고 사주는 거야? 저 차트는 그 한 반이잖아 다 같은 반이고 이제 6학년 짱 언니 되잖아 이제 맛언니 되잖아 이모 가게가 여기 있어? 잘 가 가방 가방 김수루 왜? 아까 만났던 애기 이야기 들어보니깐 정교회장 되면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던데 너네 공부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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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회장 잘해? 근데 지금 정교회장 진짜 잘해요 회의할 때도 엄청 잘하네요 너도 할 수 있겠어? 안 되지 수루야 나도 정교회장 했어 저는요 너는 몇 명 안 되는데 정교회장을 했지만 나는 많이 있을 때 정교회장 했는데 아빠 때 몇 명 있었어 500명 여긴 됐었지 정교생들 다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전체 조례를 했어 예전에는 정교생들 다 모아놓을 거였지 철경 철경 그러면은 너 거기 정교생 다 앞에서 인사할 수 있어? 연설할 때도 엄청 연설할 때 어떻게 했는지 해봐 지금 잠깐만요 연설할 때 했으면 좋네 아 그거를 들고 다녀? 네 행운의 중이에요 오케이 그럼 읽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사냥초 학생 여러분 저는 2번 정교회장 후보로 나온 기호 1번 김수루입니다 여러 어느 말보다 여러분들과 사냥초를 위해 땀 흘려보겠다는 의욕 하나로 자신있게 나섰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물과 기름은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병물입니다 저는 사냥초 학생들과 선생님 사이에서 비밀물 같은 회장이 되겠습니다 날이 필요 없는 들 먼저 봉사할 수 있는 회장이 되어 여러분들의 행복한 일련을 책임지겠습니다 251번 김수루를 꼭 뽑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오오 잘 썼는데? 오 완전 좋은데 원구가? 와 대박인데? 말도 잘하네 수루가 확실히 딱 읽을 때 또박또박 말을 하니까 잘했네 수루 잘했네 수루 야 내가 너 귀 살려주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사탕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준 거잖아 맞아 아니야 고생 많으셔서 안녕 많으셔서요 원래 햄버거 나눠주고 싶었는데 학교에서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거 그 피켓 피켓? 피켓? 피켓 들고 와봐 피켓 사물함에 있어요 어? 아직 말하고 그 피켓 만든다고 밤을 잘 못 자고 피켓 만든다고 잠을 못 잤다고요? 그러면 월요일에 학교 와가지고 영상 찍고 사진 찍어서 보내줘 네 오늘 친구들 이모 깜짝으로 와가지고 친구들한테 깜짝 파티 해주니까 어때? 친구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 가지고 핀티스 진짜로? 네 이모 갈게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